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이 우산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고 가긴 뭘 자고 가. 빨빨리 보내야지. 자, 두 번째 리그 갑니다. 간다고 찬아. 열심히 해먹어라. 선생님이 딱 아까 시키는 대로 또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빨리 레일리가 너무 가시고 싶어요. 바운드맨 불어. 바운드맨 구려. 자고님, 설마 오늘 같이 자요? 어머어머. 아, 저도 합의용 제자였으면. 어, 우리는 높이로 출발. 저는 바운드가 넘는 게 꿈이에요. 행돌이 귀여워. 달을 입히다. 오, 이번에는 조금 빡셀 수 있겠다. 종합력이 제법 올라오네. 그래요? E 뽑고 다시 B로 가. 그리고 먼저 때리는 거는 킹 코브라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몰려올 때 블랙바마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 작전을 먼저 써보자, 오케이? 네. 자, 출발합니다. 이거 니가 그냥 뽑아. 바로 뽑아. 어. 그리고 바로 B로 가자. 괜찮으셨어. 자, 저기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 블랙바마 써? 아직, 아직, 아직. 어, 지금 써, 지금. 바로 지금이야. 어, 킹 코브라 바로 해서 날려주세요. 어, 킹 코브라 바로 해서 날려주세요. 그리고 애들을 보고. 적을 보고. 아, 늦었어. 아, 그래요? 어, 그래도. 오케이. 어, 먹어들었다. 지금부터 일단은 전투야. 회피랑 공격을 잘 섞어가면서. 응. 회피와 공격을 잘 섞어가면서. 오케이. 걔는 니가 마주 잡아야지. 니가 다 잡은 애인데. 남한테 뺏기면 안 되지. 어. 상대는 니가 마주 잡아야지. 오케이. 자, 올라가. 이제 A로 진격. 아, 이거 우리 깃발이에요? 어. A로 진격. 너 파란색이야. 네. 어. 빨리 바로 써. 그거 써버려. 오케이. 오. 진격해 그냥. 이제 주먹 막 날려. 그냥 이제 어차피 죽었어. 이거는 끝났어. 이제. 오. 블랙밤바 바로 써. 아, 까비. 이제 마르코가 있어요. 자, 마르코 진격. 빨리 올라가자. 마르코도 상대팀 쪽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자. 네. 일단은 B에서 지금 경합이 있으니까. 먹어, 먹어. 고기야. 자. 어어. B 도와줘. 잡았다. A 진격. 오케이. 그래서 애들 오면 닭발킥 날려주면 돼. 아직, 아직, 아직. 애들 보고. 내려오는 거 보고. 닭발킥 지금, 지금. 닭발킥. 좋아요, 닭발킥 들어왔어. 이제 막 때려. 평타로 막 때려. 회복하면 할까요? 아니, 아니. 평타로 막 때려, 일단. 회복했네. 애들 좀 채워주나?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앞승. 5대0, 5대0. 앞승이야, 앞승. 오, 하비시는 호차 MVP. 오,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하면 돼.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 일단은 B로는 가겠다. 오, 레벨 뺐다, 레벨 뺐어. 오. 오, 이겼다, 레벨 뺐어요. 자, 봐봐. 이제, 이건 항상 보면은, 호찬아. 네. 끝나면은, 여기 미션에 불 들어와. 여기에, 일단 주는 거는, 다 항상 받고. 자, 다 받았지. 그러면 이게 이제, 선물 칸으로 이동돼. 그럼 선물해서 다시 한번, 싹 읽어 받아. 그치? 그렇게 하고. 쓰지 마, 절대 쓰면 안 돼. 절대 쓰면 안 돼, 스킬, 스킬 올려. 킹코브로, 킹코브로 올려야지. 레벨이 올라갈수록, 여기 보면, 여기 파티 편성이, 여기 한 칸씩 늘어나. 네. 그러면 일단은, 레벨 높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 위주로 넣어줘. 지금은 그게 답인 거거든? 빨간색이니까 빨간 색깔 위주로. 빨간 색깔. 여기서 일단, 종합문약을 넣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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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즈 넣으면 되지 않아요? 우르즈 어디에 있냐? 우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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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즈 세대 여기 딱. 이거 넣고. 올라갔지, 전투력이 올라가. 서진, 넌 드럼 연습하러 갔냐? 게임하러 갔냐? 얘 지금 내가 봤을 때 게임하러 왔어. 밥 먹고 게임하러 왔어. 밥 먹고 게임하러 왔어. 드럼 한 두 시간 했다고? 드럼 한 두 시간 했다고? 너 아홉시 반이다. 자, 후찬이의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판. 그리고 보면 후찬 아까 공격하고 나면 얘네한테 이렇게 노란 색깔 방어벽 같은 게 생기거든? 그때 공격을 넣어도 걔네한테 공격이 안 먹어. 스킬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그 타이밍을 네가 회피든 뭐든 한 번 피한 다음에 때려야 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때 때리면 네 공격이 안 먹으니까. 프랑키가 났대. 프랑키는 걱정. 오케이. 자, 프랑키로 바꾸고. 하비님 손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팽돌이 괜찮아. 무슨 손을 보여주니. 자, 출발합니다. 과연 3연속 MVP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갑니다. 하비 채널 후찬은 C플러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 실력이 있죠. SSS 실력이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름돋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정도는 뭐 콩 주워먹기죠. 콩 주워먹기라고? 똑바로 하세요. 자, 과연 3연속 MVP가 가능할 것인지. 희차님이 저랑 비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판도 좀 무난할 것 같긴 한데. SSL이그가 없는데. 아, 그렇구나. B-에서는 해왕이랑 싸울 수가 있대. 해왕이. 오늘 비공하나요? 또 MVP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잘난 척이 오늘도 언제까지 간다면 보겠습니다. 후찬이 형 그 상태로 SS면 쳐봐야 돼.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야, 후찬아. E에서 뽑고 B로 가서 애들 내려올 때 킹커브라 날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블랙밤바 쓰는 거. 그 작전으로 일단 가는 거야. 뽑고 B로. A로 갈 거야. 오잖아. 지금 때려. 오케이. 스킬 아까 올렸잖아. 뭐야, 죽었어. 죽었다고요? 너 죽었어. 한 번에? 한 방에 죽어. 이거 나중에 티어 올라가면 자주 있는 일이야. 적응해야 돼. 다시 B로 가서 도와주자. 야, 이번에 루피 팀 발받겠네. 애들 조금 가까이 붙은 다음에 닭발킥 바로 날려줬다. 아이, 쌤이 아까 알려줬잖아. 어. 동그란 방어벽 잡힐 때는 스킬 때리면 안 된다고. 아. 응. 아, 지금. 이럴 때, 어. 그런 타이밍 피해가면서 스킬 때려줘야 돼. 어. 타이밍을 한 텀 죽인다는 단어 거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가. 뒤에 있다, 뒤에. 어. 어, 죽었다. 어, 빨리 잡아. 얘 잡아야 돼. 네가 얘 잡아야 살아. 해피도 써가면서 회에 붙여놔. 다 맞지 말고. 닭발 날려. 닭발 날려, 그냥 바로. 오케이. 자, 이제 진격이다. 진격이 아니... 오케이. 어. 팀원들 피 채워주는 배려. 아저씨, 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회피 한 번 써주고. 타이밍 한 번씩 잡아가면서 하면 딱 되고. 어, 죽었어. 죽었다. 이제 빨리 달려. 조금 더 가야 돼. 살짝 한 번 더 붙어주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WK 좋아요. A로 진격. A로 올라가. 걔는... 어, 얘네 정도는 잡아주겠지. 팀원들이. 너네 A로 진격. 앞을 제대로 봐야지. 맵 보면서. 오케이. 블랙범바 여기... 아, 야. 조금 더 붙어서. 어, 지금. 오케이. 지금 빨리. 이제 여기서부터 막 공격 눌러. 회피. 오, 회피. 회피를 날려야 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역시 남자는 1... 야, 남자는... 진격이야. 오케이. 킹코브라 싸웠다. 오케이, 지금. 지금. 쓴 거야? 뭐야? 안 먹겠지. 빨리 이거 뽑아. 이거 뽑아. 버텨, 버텨. 오케이. 지금부터 막 눌러. 막 공격해, 여기서부터. 어, 뭐가 왔어. 과연 이유차 3연속 MVP가 보인다. 이기면. 여기서 올 킬각 세우면. 아, 예. 잘못했어. 뭐 하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이겼다, 이겼다. 어. 이겼다, 이겼다. 자, 어, 3연속 MVP 나왔어요. 좋아, 나의 트위칭이 진짜 먹히고 있어. 좋아요. C플러스 리그를 후찬이가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B마이너스로 가는데요. 워, 8킬. 어, 3연승 중. 이거 진짜 맘먹으면 오늘 B플러스까지 올릴 수 있어. 음, 저 40분쯤 가득하죠. 그럼 얘가 가야돼, 근데. 흐흐흐. 오케이. 아이고. 아, 스테이지가 이제 B까지 와야 추가가 되는구나. 아, 그래요? 음. 어, 많이 줍니다. 그 40분쯤 가야되기 때문에, 그. 1대 100으로 우루지를. 어. 1대 100으로 우루지를 해서, 조금 우루지 티어를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랑 똑같은 건데, 쟤네들은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못하는 거야, 지금. 부찬이, 바이인가? 바이가 뭐예요? 아, 너 가. 빠이빠이. 아, 바. 너 이제 가냐고. 아, 뭔 말인거 같은데. 아, 연락하겠습니다. 형, 업체에서 연락 넣어라. 왜 저번에요. 자 여기서 와 전투 포인트 많은 것 봐 이걸로 다 이거 루피가 더 손에 맞지 그치? 네 맞아요 루피를 다 계속 사야 돼 매일매일 루피를 사는 거야 이걸로 17000개나 있는데요 우루지하고 나르코보다는 우루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1대 100 한번 딱 돌리고 그리고 가자 네 아 후차님이랑 싸우고 싶은데 ㅎㅎㅎㅎ 저 못해요 야 후차님 쩝쩝이야 약간 C플러스에 싸우고 그런 거지 쩝쩝이지 이거 여기서 우루지 메달 단 다음에 1대 100 한번 딱 깔끔하게 돌려보자